이 작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남매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한국인이 아니시네. 네, 애니 신이만이라는 여류 작가님이랑 피씨 얀서반 렌즈버그라는 남성 작가님이신데 특히 피씨 얀서반 렌즈버그라는 작가님은 건축을 전공을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두 나무 사이에 작품이 들어 올려져 있는 트리하우스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가님들은 이 두 나무가 가진 에너지를 이 공간 안에서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은 작품이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셔서 그 나무 에너지를 느끼시기도 하고 안에서 잠시 쉬시면서 주변 자연도 느껴볼 수가 있는 작품인데 특별히 이곳은 인스타그램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되게 하단 포토조너로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많이 와서 많이 찍고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진 혼자 왜요? 네가 찍어. 제가요? 네, 한번 찍어볼게요. 올라가서. 사진 잘 나오겠다, 진짜. 좀 더 위쪽에 바닷보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겠는데. 여기는 주말 중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요. 가iin 제주 Assassin입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너무itaried. 안녕하세요.